아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안돼요 응 내 사랑 내 사랑 카트는 나트도 고 민트도 성도 제 후 재판 아 재판은 재판인데 끝 아 예 두 분 뜻은 잘 알겠습니다 퀴즈 좋아 대신 빠른 결정 부탁드립니다 아 씨가 되게 명사에 약하네 응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거 그거 이 소송 뭐라 그러지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마라 아니 그 계란으로 밥이 치기 그런 말 있어? 계란으로 밥이 치기라는 말 있어? 아 몰라요 아니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유명하잖아 계란으로 밥이 치기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해? 앗 앗 앗 똑같은 그런 얘기 비슷한 말 없어 일본에? 우시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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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재밌어 오야스 아주 그냥 선남선네 우리 준호가 최수연 변호사 좋아하는 거 맞지 않아요? 선남선녀가 나라에 앉는 게 좋겠습니다 네? 이거 조심해 우영우 변호사가 멀쩡하네 이렇게 변호사? 좋아 최수연? 최수연 최수연 여기 사는 사람들은 더 예뻐요 소독돈 김장원있네 얘의 반응이 얘기했어 아.. 참.. 그러는거 같은데.. 괜찮으세요? 아 네.. 잠시만요.. 아이고 옷이 찢어졌네요 어 저 우선 이거라도 좀 걸치세요 아 괜찮습니다 헉 뒤질다 자 와 맥주 여기 저기 좀 보세요 대단한 동네입니다 사라져버려도 괜찮아 그런 동네는 아니란 말입니다 뭔가 이쁘다 너무 이쁘다 진짜 어디에 있는지 행복에 대한 모든 걸 알아야 돼 도로구역을 절차할 수 있다 여기가 너무 이뻐 다 행복에 관련한 모델이야 아찌가 아찌바도 그만 다 못 보겠는데 그리고 뭐옥군 화이팅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흐하하하 꽃을 내려가ў rond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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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새 영업이잖아 아 좀 약간 공부하는 습관이 다 다르네 아 오빠는 약간 고민을 받는 스타일 일과와도 이렇게 더 있다는 말 말아주세요 어떡하죠? 추가적으로 맞아요? 그럼 고생하세요 약간 수연님들 눈치챈 거 같은데? 내가 보기에 준호 씨가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? 아 그거 아닌 것 같아 내가 물어봤어 물어봤다고? 뭐라고 물어봤는데? 이준호는 우영호를 좋아한다 사실입니까? 아 이거 그럼 연습이 아닌 거 진짜 물어본 거냐? 응응응응응 준호 씨는 뭐랬는데? 그건 황대용 부장님이 대답하기엔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준호 씨는 그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피했어 어우 너 무슨 재판 아니야? 사랑의 재판이야?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피했다니 말이 왜 그래 말을 돌렸어 당연하지 이준호는 우영호를 좋아한다 사실입니까? 그럼 거기다 내고 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너네냐? 나라도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야겠다 너는 준호 씨 좋아? 쉽지 않아 나도 그 정도는 알아 너는 선녀지만 나는 자폐인이잖아 내가 스스로 하루 종료를 누르실을izon 아 도움냄어 dag한 친구 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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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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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이준호 씨는 친절해. 이준호를 살짝 만져보는 건 어때? 뭐? 만졌을 때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심각수를 재보는 거야. 야!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. 살짝 만져보기 뭘 만져봐. 범죄야 인마. 응? 맞아. 다른 사람의 몸을 손 없이 만지면 안 돼. 그럼 뭐라 바꿔 만지면 되잖아. 우영을 하면 진짜 그럴 것 같은데. 제가 직접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이 부분은 또 섞어서 먹어보는 것 같네.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이걸로... 이게요. 이거 진짜 잘 어울린다. 아! 아... 수고. 역할의 질리죠? 도로는 롤러코스터처럼 덕한 거고 수많은 고통사고를 야기하게 된 것입니다. 두 번째 노선은 어떨까요? 돈 많이 썼네 이거 안 돼야 돼 양에서 동의하지 않으니 결국 이렇게 되고 어? 안 돼야 돼 안 돼야 돼 다른 동네는 보상금이라도 제대로 받으니 협조를 했겠죠 우리 소득동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럼 원고들은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지금 이소송을 하시는 건가?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우리 지역 전체의 교통 대란이 닥치더라도 보상금만 더 받을 수 있다면 상관없다 소속을 해서라도 이 공사를 막겠다 그게 바로 지역 이기주의 정의 아닐까요? 그게 아니라 앉으세요 괜찮아요 저 형은 빵 먹어라 야 동네에 새로 빵집이 생겼는데 뭐 또? 지금 뭐하는 거야? 태수미 변호사라고 아십니까? 얼마 전까지 법무법인 태산의 대표 변호사였다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태산 창립자의 딸이고 강정그룹 회장과 결혼했으며 아들이 하나 왜? 태수미를 알아본 건데 아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 변호사입니다 별로 많은 모습을 봤는데 상대편이지만 멋있었어요 일주일 후 수고한 부모 Themen 와 이사 떨린 하나도 탄보이잖아요 응? 탄보이잖아요 탄보가 뭐야 그 사람은 보지잖아요 응응 응 아 그렇게 비행 dire 똑같이 사실 아 서류로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응.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늦게 했다는 걸 어떻게 화려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? 잘 찾았어요. 아무튼 우영어 부려서 잘했어. 건너지요. 우리 영어 한바다에 취직시킨 거. 태수미 때문이야.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태수미랑 선배 사이에 소문 사실인가봐? 아니야. 야. 내 딸 받아줄 수 있는 거야. 근데 이 대표 표정이 진짜 아예 몰랐다는 식이 아니야? 응. 응. 정말? 응. 영우야. 우변 아버지세요? 안녕하십니까? 네.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잠깐 왔어. 갈게요. 네. 좀 이따 집에서 보자. 응. 저도 아버지랑 대표님 어떻게 하는 사이에? 네? 방금 대표님 방에서 나오셨는데 여기 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왔다. 대표님 아신나 소리잖아요. 우변 아버지 서울 법대 나오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번에? 응. 그럼 대표님이 이 대학 후배겠네. 아 뭐야. 아 우영어 부려서 낙하산 맞네. 낙하산이요? 어 나 진짜. 아 나 어쩐지 이상하더라니. 혹시 뺑이 있었구나. 아 뺑이 있었어. 아 뺑이 있었어. 아 야다. 아 나도 만들거라서. 아 우영은 변호사님이랑 같이 계세요? 위법하지 않습니다. 음. 교대기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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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해볼까? 응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주장이 맞다면 2019년 10월 전에는 원고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도로건설계획 그러니까 노선을 변경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와 와 수고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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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 경희도가 답변한 철이사문들이 와 2019년 4월 3일 경희도가 수도권 주민들 측 위원회에 보낸 철이사문들의 세 번째로는 둘째 줄 이미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 부모 노선 결정을 변경할 수 없어하니 경희도지사 명의로 발송된 대신입니다 아 아 아 아 크 스쿠 아 예 그러네요 그 원고 대리님들의 지적은 타당의 원고입니다 미용 형 지적이 아 아 작성 그러면 차에 정말 되게 아 함께 아 제 이름은 우영우입니다. 왜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지? 반가워 그럼. 아무튼 만나서 반가워요. 아까 인상적이었어요. 기억력이 대단하던데요? 아.. 네.. 내 이름은 우영우가 강좌예요. 모르겠어요? 노스쿨 때 별명도 어차피 1등은 우영우였다면서요. 이 게임은 공정하지 않아요. 우영우는 우리를 매번 이기는데 정작 우리는 우영우를 공격하면 안 돼. 왜? 자팽이이니까. 우리는 우배한테 늘 배려하고, 돕고, 저 차에 나온 빈자를 하나까지 다 해보여야 된다고요. 우영우가 약자라는 거. 그거 다 착각이에요. 아니.. 아니 애야 멋있다. 이준호 씨를 한 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? 이준호 씨를 한 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? 이준호 씨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. 만져봐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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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. 저를 만져봐야만 확인하실 수 있나요? 제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분당 심박수를 채 보려고 합니다. 그럼.. 저를 만지지 않으면 심장이 빨리 뛰지 않는 건가요? 저랑 같이 있어도? 섭섭한데요? 너를 꼭 안아주고 싶어서 이런 사랑 나는 하고 싶어서 내 맘에 나를 전부 담아주고 싶어 내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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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끝내 어어.. 우리 딸 왔어. 다녀왔습니다. 먼저 들어갈게요. 이준 밀당 잘하네. 아빠가 할 말 있어. 네.. 내일 하십시오. 오늘은 맘이 피곤합니다. 한선영 대표 아빠 대학 후배야. 대학 다닐 땐 꽤 지냈는데 졸업하고 뭐 서로 바빠서 연락이 없어서 암튼 선영이가 아빠를 찾아왔어서 영어 한바다에 다니게 해주겠다고 저 혼자서 오롯이 저절하고 싶습니다. 저는 어른이잖아요. 형이야.. 아버지가 매번 이렇게 제 삶에 끼어들어서 저절까지도 대신 막아주는 건 싫습니다. 하지 마세요. 야 영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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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칭 피곤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? 너무 궁금해요 지금 너무 궁금해요 응? 뭔가 궁금한지 얘기해 줘야지 男인과 윙영은 근데 그거 키스했어 응 아니? 너무疲れた 疲れた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보여줘야겠지 그럼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래서 딱 끝나버리니까 다음화가 너무 궁금해요 엄청 대박 그래서 7화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7화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6화는 엄청 좋았어요 다 재밌는데 좀 빨리 업로드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8화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